여자 삽는 것도 문제 합니다. 서든데스를 해가지고 다 타수를 넣습니다. 넣을 때 동타일 때 일단은 해가지고 자루 재고 일단은 넣어야 됩니다. 거기 동타일 때 리어핀을 한다 그 말입니다. 아셨죠? 이해하지요? 자 이희신,이유정 선데스를 지금 실시하겠습니다. 자 준비 됐습니까? 자 보냅니다. 잠깐만요. 가위바위보 해당 누가 먼저 하세요? 아 가위바위보 선정하십니까? 이긴 사람 먼저 합니까? 집사 먼저 합니까? 네. 이긴 사람이 선택을 합니다. 자 누구 가위바위보 하세요? 선택하세요. 후자께요. 먼저 하세요. 이유정. 예. 아니, 서든데스를 해가지고 동타 다 넣어야 돼. 컵인까지 합니다. 동타일 때 가까운 사람. 리어핀이라고 좀 대비해 주세요. 예, 예. 성대서를 해가지고 동타일 때 또 리어핀을 한다. 예. 갓에 밀면 룩. 베이컨. 양념장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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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름도 가깝습니다. 쾌니의 쾌니의 쾌니에 대기한 기회를 끊은 길이 있어요. 우선은 차량에서 오는 길을 쉬는 길을 한 번 더하고, 중간에 굽는 길은 길을 넘는 길을 strutt 소나는 길을 잃어버리니 그곳이 바로 카페인에 살고 있는 길을 달린 거면, 청소 대기의 일을 가지고 있다. 염터제야의 등장의 고통을 이어나는 길을 수 있는 길을 잃고,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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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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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